오늘은 여러분이 연애 경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되는 이유를 정확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상에 돌아다니고 있는 현자분의 이야기를 먼저 보시죠. 연애를 많이 해본 한국 여자들은 전남친의 외모 전전남친의 경제력, 전전전남친의 키와 전전전전전 남친의 테크닉, 전전전전전 남친의 감성 이런걸 다 모아와서 이 다음 만날 남자에게 요구하는게 특징입니다. 그 모든 장점만을 모아 그 다음 남자한테 청구서를 들이밀곤 하죠 맞아요. 내가 그동안 만났던 애가 얼굴이 이정도였고, 내 전전전 남친은 키가 180이었어. 내 전전전전전 남친은 대기업 다녔으며, 내 전전전전전전 남친은 테크닉이 좋았다. 이 모든걸 합쳐놓은 완전체 건담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딱 현 남친에게 주는거죠. 너도 최소한 이정도는 되야돼. 전남친 정도의 재력과 외모와 성격의 키 185가 되어야 인정해주는 한국 여자들. 중첩되면 안되는 그 두개가 중첩되니까 다음 사람은 더 만나기 힘들어지는거죠. 근데 한국 여자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그 중첩이 더더욱 진해지게 된다는게 문제에요. 난 이것만은 포기못해라고 말하는 여자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겁니다. 라는 전남친 중첩의 원리가 요즘 남성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하다는거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이런 이유에서 남성들이 연애경험이 적은 어린여자를 좋아한다는 전남친 중첩론. 당연히 한국 여성들은 이 이론에 대해서 개같이 발작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는 이 이론이 실제로 사실이라는 예시를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죠. 나이 들수록 눈 높아진다는 이 여성을 보겠습니다. 20대 초반에는 나이 들면 남자 돈만 보게 된다는 소리 듣고 자랐는데, 오히려 20대 초반에 몸받고 그 다음에 돈 받고, 지금은 25살인데 돈 받고 몸 다 보게 되더라 점점 더 내 취향에 맞는 그런 남자 찾게 된다. 라는 식으로 정말 정확하게 전남친 중첩론에 부합하는 이 한국 여성 케이스를 보시죠. 25살이면 아직 한창이고 29, 30되면 더더욱 어마어마한 알파남을 원하게 바뀔거라는 저 무시무시한 공감댓글. 전남친 존잘까진 아니어도 객관적으로 잘생겼다는 소리 들어서인지 눈개 높아졌음. 이라는 글은 수천수만 개가 있어서 전남친 중첩론은 실제라는 사실을 입증 중이며, 한 번 잘생긴 남자 만나보니까 그 뒤로 눈개 높아졌다. 전남친 잘생겼다 보니까 그 뒤로 무조건 잘생긴 애만 찾고 키 크고 몸 좋고 잘생긴 남자 아니면 연애 안 하게 되더라. 라는 우리 한국 여성들의 화끈한 발언들. 어째서 나이 어린 여자를 만나야 하는지 이제 딱 아시겠죠? 여러분이 나이 서른다섯에 와인녀를 만나는 건 수많은 전남친의 손길을 타서 검게 변한 도화지를 만나는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나이 한 살씩 먹을수록 눈 높아져서 연애 못하겠다. 주위 친구들도 다 자리 잡고 여유로우니까 몸이나 키 당연하 좋고 컸으면 좋겠어. 옆에 남자들 6,700씩 버는데 내 남친 될 사람도 당연히 그 정도 벌었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전남친 중첩론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우리 한국 여성들의 모습. 그리고 이런 모습은 fm리스트 때문에 여성들이 변하게 된 게 아니라. 2012년도에 쓰여진 글을 보시면 여시들아 너네는 남자 얼굴 안 보냐. 난 요즘 쓸데없이 눈만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 글을 보시면. 여성들은 아주 먼 과거에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눈이 높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부디 여러분은 나이 많은 여성을 만나 그 여성이 지금까지 만났던 전남친들과 비교당하며 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한평생을 수많은 알파남들에게 벌리며 살았던 여성을 배우자로 삼는 게 아니라. 남성 경험이 적은 여성을 만나서 행복한 인생을 살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먹는 과자 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전남친들의 모든 좋은 점만 모아놓고 다음 남친에게 청구서를 들이미는 게 지금 여자들이다. 그래서 남자들이 경험 적은 여자를 좋아한다.